자 두번째 시간 갈게요 한시간에서 한시간 반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 4장에서 별거 없는거 채연하고 조사하는 구별하여 적는다 이건 진짜 별거 없죠 그치? 그러니까 적을 때 떡 채연하고 이 조사하고 구별한다라는 얘기에요 설마 난 떡이 좋아 라고 안 적겠지 그치? 이건 별거 없어 요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나 하지만 우리 중세국어 했잖아 그쵸 중세국어에서 떡이라고 적으면 끊어적기 떡이라고 적으면 무슨 적기 이어 적기 기억나죠? 고럴 때나 나오지 현대국어에서 요거 나올 리가 없어요 오케이 어간하고 어미도 마찬가지 먹어 어간어미 구별해서 적는 거지 빨리 먹어 라고 안 적겠지 그치? 아까랑 똑같아 중세대로 넘어가면 이어 적기 끊어 적기 그 정도가 되는 거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긴 되게 중요하거든요 붙임 1번이 되는데 요 얘기가 아까 그 얘기에요 여러분 원형을 밝혀 적은 것과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지?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아까 뭐 이때는 아까 뭐 드러나다 요게 뭐였고 원형 안 밝힌 거고 드러내다는 원형 밝힌 거고 그 예시였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놀음 놀음 둘 다 했잖아 그쵸? 요거는 도박이고 요거는 아직 놀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도 원래는 뭐였어? 원래는 이거였어 원래가 근데 이 도박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뭐의 의미가 없는 거야 놀다의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원형 밝혀 안 밝혀? 안 밝히고 놀음으로 적는 거고 얘는 아직 놀다의 의미가 남아있으니까 원형 밝혀서 놀음으로 적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넘어 넘어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치? 얘는 여러분 어떤 의미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 넘다의 의미가 있으면 원형 밝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야? 요거라고 보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거 기본 수업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철수야 너 집 어디야? 어? 저는 저 산 저 산 너머에 살아요 저 산 너머에 살아요 저 산 너머에 살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학교 갈 때마다 저 산을 넘어 다녀요 이렇게 외우면 되게 편해요 이해되셨지? 오케이? 담 너머에 빨간 지붕이 보인다 너머에 빨간 지붕이 보이는 거지 이때는 넘다의 의미가 아니니까 괜찮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작업할 제일 중요한 건 원형 밝힌 거 원형 안 밝힌 거 요것도 구별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거 드러나다 요게 뭐가 되는 거? 원형 안 밝힌 거 그치? 요런 애들은 다 원형 뭐한 거? 밝힌 거라고 보면 돼 안 어려워 그래서 시험에는 요게 제일 자주 나오는 거지 그치? 어떻게 나왔냐면 시험에 그의 그는 광대뼈가 드러난 얼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좀 무서워지지 그치? 광대뼈를 뭐한 거야? 팍! 든 거야 말이 안 되지 그치? 당연히 뭘로 가야 돼? 이게 아니라 광대뼈가 드러난 얼굴 요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고런 식으로 역시 맞춤법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형 밝힌 거 원형 안 밝힌 거 되게 쉬워 얘 원형 안 밝히면 뭐가 되겠어? 연음 되니까 뭐가 되겠어? 넘어지다 넘어지다 그치? 얘는 뭐가 되겠어? 늘어나다 그치? 우리 왜 카톡이나 이런 거에 왜 막 움직이는 그런 이모티콘에 대단하다 그치? 대단하다 이게 원형 안 밝힌 거야 원형 밝힌 뭐가 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게 원형 안 밝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쉽잖아 그치? 그래서 원형 밝힌 거 안 밝힌 거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이 이게 또 요 싸움 되게 치열해 요 싸움 되게 치열해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가 여러분 어디가 되는 거냐면 나 부침이가 되는 거야 부침이가 되는 건데 여기가 뭐냐면 여러분 칠판 봐요 일단 여기가 일단 1단계가 어미 오요 구별이에요 어미 어떨 때 어미 오를 쓸 거냐 어떨 때 어미 요 를 쓸 거냐 그 얘기가 되는데 요 싸움은 별로 안 어려워요 어미 오요 구별은 되게 쉬워 왜냐하면 연결 어미가 뭐가 된다 쉽게 말하면 요가 되고 종결 어미가 뭐가 된다 오라고 보면 되는 거라서 여긴 별로 안 어려워 그래서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부시요 끝이? 저것은 먹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미 끝내도 돼 책이요 부시요 먹 이 오 하면 끝나겠지 종결 어미니까 그치 그래서 요 요 요 오 이렇게 외워도 되는 거야 연결 어미는 요가 되는 거고 종결 어미는 뭐가 된다? 오가 되는 거니까 안 어렵지 그치? 그래서 연결 어미 오요 구별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연결은 요 종결은 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은 책이요 오 이런 식으로 이리로 오시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니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오시오하고 아니오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왜 헷갈릴까? 자 천천히 얘기할게요 어미 오요 구별은 안 어려워 그치? 종결이냐 연결이냐 요 싸움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싸움이 좀 치열해지냐면 요 싸움이 치열해지는 거야 조사 요하고 어미 오하고 헷갈리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천천히 아니오 아니요 뭐가 맞냐 이거지 아니오가 맞냐 아니요가 맞냐 그래 이기란 말 그 싸움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 대신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조사 요인데 상대 높임법 중에 여러분 해체가 있고 해우체 있죠 외우실 수 있잖아 하십시오체 하계체 하오체 헤라체 그 다음 이제 비격식에 해 요체와 무슨체가 있는 거야 해체가 있는 거지 이거 알고 계셔 여러분 해 요체 할 때 요가 조사야 얘가 조사야 조사 그래서 여러분 품사 문제 할 때 품사 문제 할 때 예를 든다면 철수가 철수가 집에 가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 줄 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줄 쳐놓고 조사 이러면 헛소리야 무슨 여기가 무슨 조사니 이러고 틀린단 말이야 얘 조사야 얘 조사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 해 요체 있고 해체 있잖아 그치 얘가 조사야 그래서 조사니까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야 생략하면 해체가 되는 거고 생략 안 하면 해체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봐봐 먹어요 되지 먹어 되잖아 먹어요 해요체 먹어 해체 먹어라 해라체 그치? 그 얘기야 빨리 자요 빨리 자 빨리 풀어요 빨리 풀어 다 되지 그치? 조사요야 알겠죠? 요거를 제가 왜 되게 강조를 하냐면 조사라는 걸 왜 강조하냐면 품사 문제도 있지만 품사 문제도 있지만 조사는 뭐 할 수 있지? 생략할 수 있잖아 그게 포인트야 생략할 수 있냐 없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먹어 먹어요 가 가요 여기가 다 조사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로 갈게 이제 마지막 상황 이게 제일 치열한 거야 어미오 하고 조사요 하고 구별하는 거야 그치? 요게 아이고야 일단 결론은 여러분 얘는 지금 프린트에는 없어 프린트에는 없어 프린트에는 없는데 프린트에는 없어요 자 봐 얘가 하십시오체 할 때 그거 오 그치? 하십시오 할 때 그래서 오십시오가 되는 거고 오세요 오셔요가 요가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봐봐 여러분 천천히 갈게 요게 원래였고 요게 이제 추가된 복수표준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얘를 생략하면 되게 편해요 오셔 아 드셔 주무셔 그치? 이런 식으로 어색하지가 않은데 얘는 좀 어색하지 어서 오세 그치? 네 어 안녕히 주무세 그치? 좀 이상하지? 추가된 표준으로 좀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조사요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 없냐 생략할 수 있냐 없냐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 어서 오십시오 하십시오체 그치? 이거를 여러분 요로 바꾸고 싶으면 해외요체로 바꾸면 되는 거야 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셔요 그치?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 세요 드셔요 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됐죠? 요 싸움은 조금 외워놔도 상관은 없어 그치? 하십시오체냐 해요체냐 요 차이가 되니까 진짜 빡센 건 여기가 빡센 거지 아니오냐 아니오냐 근데 이것도 여러분 원리 알면 괜찮다? 원리 알면은 원리가 뭐냐면 이거 갈게 학생이 아니오라고 할 때는 반대말이 맞다야 맞다 아니다 라고 할 때는 나는 학생이 맞다 반대말 나는 학생이 아니오 요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아니오라고 적을 때는 반대말이 뭐가 되겠어? 네 얘가 되겠지 그치? 철수야 밥 먹었니? 이랬는데 아니오 이러면 안되는 거지 밥 먹었니? 네 얘 할 수 있잖아 그 네 얘 할 수 있으니까 반대말이 뭐가 되는 거야? 아니오 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학생이 아니요 라고 하면 이게 지금 내 아니오가 아니잖아 그치? 그때는 내가 학생이 맞다 아니다 의 의미가 되니까 나는 학생이 아니오 가 되는 거야 되셨지 그치? 그래서 당신은 학생이요 아니오 아니요 나는 학생이 아니오 더 헷갈리게 만들었나? 너는 학생이 맞니? 네 아니요 가 되니까 너 학생 맞아? 아니오 아니오 저는 학생이 아니오 가 되는 거야 되셨어 고고야 근데 여러분 이게 미친듯 헷갈리는 이유가 뭘까 아니오는 뭘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 주는 거야 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 주다 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어 나는 원칙은 나는 학생이 아니오 로 해도 돼 근데 발음상 뭐 해도 되는 거야 나는 학생이 아니요 가 되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지 되셨어 그래서 맞다 아니다 라고 할 때 아니오 네 아니오 의 반대는 뭐다 아니오 가 되는 거야 집에 갈래 아니오 아니오 나랑 얘기 안 할 거야? 나 A형이야 뭐가 돼야 돼? 집에 갈래? 아니오 밥 먹을래? 아니오 나랑 사귈래? 죽을래? 아니오 가 되는 거야 이해 되셨어? 고고야 오케이 꽤 헷갈리긴 해요 알겠죠? 여기는 거의 그냥 좀 외워도 돼 그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세요 요렇게 해도 돼 요 정도대로 많이 나오니까 근데 요 싸움이 좀 치열하지 됐어? 요게 여러분 어미 오 요 구별하고 조 그 다음에 오 천천히 여기서 공부한 게 지금 뭐야 여러분 어미 오 하고 요 구별 1단계 그치? 어미 오냐 어미 요 오냐 요 싸움이었고 요거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마지막 싸움이 뭐 한 거야? 어미 오 하고 조사 요 하고 알겠죠? 둘 다 공통점은 끝에 오잖아 끝에 오니까 헷갈릴수만 한 거지 알겠죠? 요거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되셨지? 그게 여러분 프린트로 6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7페이지까지 간 건데 중간에 7페이지에 16항이 들어간 건데 16항은 여러분 모음조화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성은 아로 적는 거고 음성은 뭐로 적는 거야? 어로 적는 거죠 그래서 모음조화와 관련된 거고 그 밑에 17항이 방금 얘기했던 조사 요예요 그치? 참으리 참으리요 먹으리 먹으리요 이런 식으로 조사 요 여기까지 우리가 끝낸 거예요 되셨지? 여기까지 본 겁니다 그러면 18항으로 갈 건데 18항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모음조화가 16항 된 거고 18항에서는 이거예요 어간의 끝 리을이 줄어질 적인데 여기는 사실은 별게 아니고 우리 기본 수업할 때 어떻게 제가 하고 넘어가냐면 여기가 제가 기본 수업할 때에는 여기가 이제 어문규정이라 거의 한 6주 7주 차거든요 오늘 공부를 했어 우리 기본 수업에서 오늘 우리가 딱 3주 차인데 3주 차 때 뭐 했냐면 품사 공부하거든요 그때 동사하고 형용사 공부할 때 우리 동사하고 형용사 공부할 때 규칙활용 불규칙활용 공부하잖아 그쵸? 그 예시들이야 다 그 예시들만 쫙 있어 그래서 원래 지금 프린트에는 제가 지금 다 잘랐거든요 예시가 되게 많아 그래서 그 예시 보면서 공부 다 했던 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리을탈락 규칙활용 그치? 뭐 뒤로 넘기면 뭐 디귿불규칙 비귿불규칙 쭉 있단 말이야 그거 확인하면서 복습하시면 되는 부분이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지 맞춤법과 막 연결된 거는 많이 없어 뭔 얘기인 줄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규칙이냐 불규칙이냐 그 얘기야 시험에 나왔던 건 요거 정도밖에 없지 이거 이거 리을탈락해서 하지 마라 하지 마 요것만 표준어였어 그러니까 옛날 시험 문제는 하지 말아라 하면 맞다 틀리다 틀렸어 리을이 탈락하는 것만 표준어였으니까 근데 2015년에 뭐 했어 추가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하지 마라 라고 적어도 되고 하지 말아라 라고 적어도 되는데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2015년 전년도 14년까지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 요것만 정답 요거는 오답이었어 근데 15년 이후부터는 둘 다 뭐가 된다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하지마 하지 말아 하지 말아요 똑같은 거지 아까 헤어채라니까 이거잖아 그치 붙이면 말아요 빼면 뭐가 돼 말아 이거잖아 먹어 먹어요 먹어 똑같은 거지 조사요야 조사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원래는 두 개야 이렇게 없어도 되겠지 이해 됐죠 그래서 하지마 하지 말아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다 되는 거야 됐죠 요건 조사고 오케이 끝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에는 진짜 별거 없어 그 다음 별거 없어 그냥 빨리빨리 볼게 여기 시옷 탈락하는 거 그치 시옷 불규칙 모아놓은 거고 여기는 히읗 탈락 그러니까 어간 어미 둘 다 변하는 거 맞지 이거 해야겠다 여기서 여러분 히읗 탈락에서 맞춤법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이거거든 뭐가 되냐면 이거 너는 얼굴이 하얘서 맞아 틀려 틀려요 그치 왜 틀리냐면 이거 원칙이 뭐냐면 여러분 모으면 좋아 모으면 좋아 요걸로 갈 거면 뭘로 가야 돼? 허예서 요걸로 갈 거면 뭐가 돼야 돼? 하 예서 이런 식으로 모음 좋아 지켜주는 게 여기서 은근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하나 더 할까? 오늘은 하늘이 펄에서 기분이 좋아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요거 살릴 거면 뭘로 가야 돼? 음성으로 가야지 펄에서 요거 살릴 거면 뭘로 가야 되고 팔에서로 가야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모음 좋아와 관련된 허에서 허옇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또 역시 별거 없어요 어 여기 푸다 펐다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맞춤법 나오면 뭘로 나오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면 이거 이거 이걸로 나오겠지 어떻게 나오면 틀리는 거지 여러분? 당연히 아버지께 드릴 밥을 펐다 라고 적으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지 얘 우탈락이니까 뭘로 적어줘야 돼? 펐다가 맞는 거지 요거 하나 됐죠? 요거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별거는 없고 여기서는 별거는 없고 그치? 여기서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거 어때? 이거 우리 모의고사한테 되게 많이 했던 건데 칠판 보세요 아 이거 얘기 길어지겠다 조금 일단 이거 강물이 불면이야 강물이 부르면이야 강물이 부르면이야 그치? 이때는 뭐 필요한 거지? 매개몬 필요한 거야 알겠죠? 매개몬 필요한 거야 오케이? 아 이거부터 하지 말자 미안 이거부터 하자 이거부터 하자 이거부터 하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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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불면이야 바람이 불면이야 이번에는 지금은 처음이야 알겠죠? 처음이야 자! 바람이 불면이야 바람이 불면이야 바람이 불면이야 그치? 왜 그러지 여러분? 천천히 갈게 기본형 뭐야 여기가 기본형 불다지 그치? 기본형 기본형 리을 받침 뒤에는 매개몬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기본형 리을 받침 뒤에는 매개몬 붙으면 안 돼 그럼 천천히 공부 열심히 했더니 실력이 늘 은 것 같아요야 실력이 는 것 같아요 는 것 같아요 왜? 의 붙으면 안 돼 왜? 기본형 뭐야 늘다 그치? 기본형 늘다 리을 받침 뒤니까 매개몬 안 붙이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예시 땀의 절은 체육복이야 땀의 전 체육복이야 땀의 전 체육복이 맞아 역시 기본형 보니까 절다야 그러니까 절으 하면 돼 안 돼 안 돼 전이 맞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가 바람이 불면이지 바람이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여기처럼 강물이 뭐 재산이 라면이 대충 쓸게요 빨리 이렇게 된다면 이때는 뭐가 맞다? 얘가 맞아 왜 그럴까? 얘는 기본형이 불다가 아니죠 양이 많아지다 부피가 커지다는 기본형이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붙다가 되는 거야 끝이 그래서 결론은 디귿불규칙이야 기본형 리을 받침 뒤가 아니잖아 메게몬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디귿불규칙에서 메게몬 붙니 안 붙니 싸움은 요거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너무 쉬워서 안 나온단 말이야 걷다 걸으면 걸면 그치? 내 이야기를 듣다 들으면이지 내 이야기를 들면 그치? 짐을 씻다 싫으면 싫으면 안 나온다니까 안 헷갈려 근데 얘는 꽤 헷갈리죠 붙다는 꽤 헷갈린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제가 되게 자주 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모의고사에다가 알겠죠? 강물이 부르면 재산이 부르면 라면이 부르면 요게 맞는 거야 알겠죠? 이때는 메게몬 넣어줘야 돼 됐지 이 메게몬과 관련돼서는 예전에 되게 쉬웠던 문제는 그런 거지 뭐 하늘을 날으는 코끼리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 하늘을 날으는 코끼리 안 어렵잖아 틀렸잖아 기분형 뭐니까 날다니까 메게몬 붙으면 안 돼 안 돼? 안 되지 날으는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코끼리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요거 은근히 중요해요 그래서 디귿불규칙과 함께 메게몬 우 잘 기억해 주시면 돼 됐지 끝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서는 비읍불규칙이잖아 비읍불규칙에서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는 뭐가 나올까? 천천히 가자 비읍불규칙은 여러분 비읍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비읍이 뭐로 변하는 거야? 오나 우로 변하는 거지 천천히 가자 오로 변하는 건 두 개밖에 없어 오로 변하는 건 두 개라는 얘기는 대부분 비읍불규칙은 워워워가 되죠 우어 우어 해가지고 워워워가 되잖아 아름다워 고마워 그치? 근데 오로 변해서 오아가 돼서 와가 되는 게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뭐 있어? 돕다 도와 한복이 곱다 고와 걔만 와와야 그치? 그러면 굳이 문제를 만든다면 어? 기집애 아주 아니꼬워 죽겠네 어? 기집애 아니꼬워 죽겠네 맞아 틀려? 틀리는 거야 고민할 필요도 없어 와가 붙는 건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니꼬워가 아니라 뭐가 맞아 아니꼬워가 되는 거야 그치? 이거는 좀 쉬운 편이야 사실은 이건 좀 쉬운 편이야 고마워 여기 있어 고마워 쉽잖아 그치? 비읍 불규칙에서 나름 나름 조금 난도가 있는 문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우로 변하기 때문에 요 문제거든 자랑스럼이야 자랑스러운이야 비읍 불규칙이잖아 비읍이 우로 변해야지 그럼 자랑스럼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이야 잘 먹었다 만족스런 식사였어 만족스런 식사였어 기본형 뭐야? 만족스럽다잖아 그럼 비읍 불규칙이 되겠지? 그럼 만족스런이야 만족스러운이야 만족스러운 갑작스런 시어머니의 방문 갑작스럽다니까 갑작스런 갑작스러운 갑작스러운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 많네 그치? 불규칙에서 맞춤법 오케이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고마운 이런 식으로 다 우우우로 변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웃으냐? 이게 틀리는 거야 웃으냐? 틀리는 거야 기본이 우습다니까 우스우우 냐가 되는 거지 우습다니까 우스워? 내가 우스워? 우스우냐? 우스워? 그러니까 되잖아 그치? 그래서 비읍 불규칙이라서 단어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비읍 불규칙이 뭔지만 기억하시면 돼 알겠죠? 비읍 불규칙은 비읍이 오 나 우로 변하는 거야 알겠지? 그게 비읍 불규칙과 관련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뭐 여불규칙에서는 별거 없어 그냥 공부를 하다 하여가 되는 거고 이르다 이르러 누르다 누르러 이런 것도 마찬가지 별건 없겠죠 그치? 넘겨도 되겠다 넘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르불규칙 배를 가르다 갈라 부르다 불러 그치? 산에 오르다 올라 음... 강물이 흐르다 흘러 뭐 이런 것들이 다 리을 덧생기는 르불규칙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불규칙과 관련된 거였어 오케이 그 다음엔 여러분 여기가 되는데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 되는 거야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뭐냐면 아까 우리가 여러분 뭐 했어? 원형 밝힌 거 원형 밝히지 않은 거 아까 했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든다면 원형 밝힌 거는 놀음 그쵸? 얘는 놀음 기억나죠? 그치? 여기다 이제 플러스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야 품사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까지 해주시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단어를 봤을 때 품사 바뀐 거야 품사 안 바뀐 거야 원형 밝힌 거야 안 밝힌 거야 그거 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봐봐 예시가 여기 있거든요 지붕하고 마중은 공통점이 있어 뭔 공통점일까? 원래 집웅이고 막웅인데 지금 지붕이 되고 마중이 됐어 그치? 둘 다 공통점은 뭐 밝히지 않았다? 원형 밝히지 않았다 라는 공통점이 되겠지 그치? 근데 차이점이 있어 뭔 차이점? 막웅은 마지하다 동사인데 마중이 되면서 뭐가 바뀌었어? 품사가 명사로 바뀌었지 그치? 근데 집웅 집웅 집 원래 뭐였어? 명사 지붕도 뭐야? 명사 그러니까 얘는 원형은 안 밝혔고 품사는 안 바뀐 거야 그치? 원형 안 밝히고 품사 안 바뀐 거야 근데 얘는요 원형 안 밝히고 품사 뭐한 거야? 바뀐 거가 되겠지 행정직 기준으로 2년 된 거 같은데 성격의 이런 걸 싹 정리해 주고 예시가 되는데 이거 예시가 뭐였냐면 원형을 밝히지 않으면서 품사가 바뀐 애들만 모아놔야 돼 그래서 여기에 마중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검 들어가겠지 그치? 죽다인데 주검 명사가 되잖아 그치? 주검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옆에 싹 하고 얘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어울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여기 예시는 뭐만 모아놓은 거야? 원형 밝히지 않으면서 품사 바뀐 것만 모아놓은 건데 품사 안 바뀐 게 지금 들어가 있으면 돼야 돼 안 됐던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품사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원형 밝힌 거야 안 밝힌 거야 그 얘기가 제일 치열하게 돼버리는 거야 됐어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예시에서는 별거는 없어요 그 다음 예시에서는 별거는 없는데 일단 E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들이 쭉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 별거는 없어 별거는 없는데 여기 길이 깊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명사라고 해서 명사만 나와 있는데 우리 기본 수업할 때 이거 다 하는 거거든 이게 여러분 지금 명사니까 공부를 명사로 하고 있는데 좀 앞서간다면 얘네가 모두 가능하지 부사도 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품사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논리는 되게 쉬워 논리는 되게 쉬워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사이즈를 잴 수 있으면 명사가 되는 거야 그치? 길이가 길다 높이가 높다 그치? 또는 뭐 깊이가 깊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즈 사이즈를 잴 수 있으면 뭐가 된다 명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오른쪽이 당연하겠지만 용언을 꾸며주면 뭐가 되겠어 부사가 되겠지 그치? 우리나라 애국가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 길이 포전하세 부사가 되는 거고 그치? 내 말을 어떻게 새겨라 깊이 새겨라 부사가 되는 거고 연을 어떻게 날려라 높이 날려라 부사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품사 싸움이야 품사 싸움 알겠죠? 그 얘기가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붙임에서 중요한 거 나온다 그치? 어 아 그 다음에서는 별거 없었구나 별거 없었고 그 다음에 그냥 여러분 어 어디를 또 그 다음 깊이 높이 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 향인데 음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거잖아요 맞지? 거기서 여러분 동그라미 칠 거 얼음 울음 졸음 암 그 다음에 만듦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여기는 제법 맞춤법 문제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 돼요 오케이 왜 그런지 칠판 잠깐 볼까요? 자 봐봐 얼다 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치 방금 동그라미 칠 얼음이야 그치? 중요한 거니까 볼게요 얼다 동사거든요 동사가 얼다 은이 붙어서 뭐가 된 거야 명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음은 뭐가 되겠어? 천천히 물어볼게 이 음은 천천히 명사형 전성어미야 지배접사야 지배접사지 그치? 명사형 전성어미는 품서 못 바꿔요 명사형 전성어미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수업하거든요 명사형 전성어미는 동사나 효용사를 명사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지 명사로 바꾸는 건 못해요 바꾸면 지배접사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는 명사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지 명사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긴 지금 명사가 된 거니까 지배접사가 붙은 거야 그치? 그리고 엄 할 때 이렇게 얼다에다가 미음 이 새끼가 뭐가 되는 거야 명사형 전성어미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얼음은 명사가 되고 얼음은 뭐가 된다? 동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얼음이 얼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뭐가 맞다? 얼음이 엄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 좀 했을 때 공부 좀 한 학생들의 합리적인 궁금한 점 뭐 얘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미음이잖아요 음 음도 있잖아요 있어 웃음을 웃음 그치? 웃음 할 땐 명사잖아 근데 웃음 할 땐 또 음이 명사형 전성어미잖아 그치? 그거는 어떤 논리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어떨 때 음 어떨 때 미음 이건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보통 리을 받침 뒤에는 그냥 미음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얼음이 얼음이 아니라 뭐가 맞다? 얼음이 엄 이 맞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울다도 마찬가지지 그치? 울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고 울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동사야 마찬가지로 간다면 울음을 울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철수가 울음을 그쳤다는 명사니까 맞는 말이야 어제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울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울음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것도 역시 울음이 맞는 거지 울음 하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알다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논리로 갔을 때 왜냐면 봐봐 알다에다가 음 붙으면 명사야 그쵸? 그리고 똑같아 리을 다음에 미음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뭐야? 동사지 근데 얘가 왜 특별해? 모두 있으니까 명사도 있어 오케이 방금 공부했던 엄 울음은 뭐밖에 없어? 동사밖에 없어 근데 알믄 동사도 있고 모두 있는 거야? 명사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구별하는 게 어렵지는 않지 왜냐면 명사니까 주어로 쓰일 거고 동사라면 뭘로 쓰이겠어? 서술어로 쓰이겠지 그치?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알미 곧 힘이다 라고 하면 명사가 되는 거고 나도 그녀를 암 하면 뭐가 되는 거고 동사가 되는 거고 알음이 있는 사이에 하면 뭐가 되고 역시 명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알음도 명사 암도 동사도 있고 뭐도 있구나 명사가 있는 거야 친구 누구 있냐면 삼도 마찬가지야 삶 삶 그치? 삶이 너무 행복해 이러면 명사가 되는 거고 오늘부터 어디 어디 부산에서 삶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는 거지 그치? 친구 또 마지막 친구 누구 있는 거야? 만듬도 마찬가지야 어제는 집에서 책상을 만듬 이러면 뭐가 된다 동사가 되는 거고 보통 만듬이 명사로 쓰일 때에는 전미사 새가 붙는 경우가 되게 많아 야 만듬 새가 좋아 보이네 아 만듬 새가 좋네 이럴 땐 뭐가 된다 명사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꽤 치열한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되셨어 그렇게 보시면 돼 됐지 그 다음엔 별거 없어 그 다음에는 뭐 어 부사가 된 거 아까 길이 높이에다가 깊이도 추가할 수 있겠지 그치? 부사가 된 거 나오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목걸이 노름 이런 거 노름 놀음 놀음 아까 했던 얘기잖아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되고 그 밑에 요거 많이 나오죠 이때에는 넘어 마감 마개 마중 무덤 주검 이런 애들이 되는 거지 그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다 여러분 뭐야 원형 밝히지도 않았고 품사도 뭐한 애들이야 바뀐 애들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넘어 마감 마개 마중 무덤 주검 등등등이 다 원형 밝히지 않은 애들이고 밑에 박스 얘는 살려놨어 왜냐면 요거 보고 공부하시면 된다고 참고하시면 돼 박스 보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 막암인데 마감이 된 거고 막애 마개가 된 거고 막웅인데 마중이 된 거고 무덤인데 무덤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다 풀이 밑에 있어 박스에다가 거기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지 중요한 건 맞춤법도 맞춤법이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원형 안 밝혔고 그 다음에 뭐 품사 바뀌었고 알겠죠 그런 애들 모아놓은 거야 끝 오른쪽으로 갈까요 부사로 바뀐 거에서 중요한 거는 너무 요거 바투 자주 참아 얘네들도 역시 품사 바뀐 애들이 되는 거예요 됐지 고얘기가 되고 조사로 바뀌었듯이 달라진 거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20항 넘어갈게 20항에서 부사로 바뀐 거가 나오는데 여기는 여러분 다 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음이 더 중요해 발음이 그래서 원래 어문규정에는 발음이 없어 근데 제 책에다가 발음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더 중요하니까 발음 보고 판단하셔요 알겠죠 발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발음을 공부를 해놔야 돼 오케이 아바피 한번 할까 아바피 오랜만에 여기 빈자리 여기 빈자리 그치 빈자리 빈자리인데 얘 실질이야 형식이야 실질이죠 앞 뒤니까 그치 실질일 땐 뭐 하기로 했어 대표음 가느다란 물방울로 바꿔주고 넘기기로 했죠 얘는 넘기는 거고 얘는 실질이 아니라 형식이니까 그냥 넘기면 되잖아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아바피가 되어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발음 되게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는 21항은 좀 가벼워 21항은 좀 가벼워요 뭐 꼬락선이 바가지 뭐 이파리 치뭉 치푸라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그다 어려운 얘기들은 아닌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 빼버렸구나 21항에서는 여기 1번은 중요한 거 없고 2번에서 이거 제가 체크해놨나요 여러분 각짝각짝하다 하고요 국다라타하고 국직하다 넓적하다 높다라타 이거 많이 나오지 그치 요거 많이 나오고 요거 많이 나오지 맞춤법으로 어떻게 나올까 얘 뭘로 나올까 국 따라타로 나오는 거야 틀리죠 요거 자주 나오잖아 높 따라타로 나오는 거야 안돼 적을 때다 뭐야 예사소리야 높다라타 국다라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다 예사소리가 포인트다 여기는 여기는 다 예사소리가 포인트고 그 밑에 내려가면 포인트는 뭐가 될까 여긴 다 된소리야 여긴 된소리가 포인트야 그래서 아까 국다라타의 반대말이 얘거든 얄따라타거든 아까 국다라타의 반대말이 얄따라타인데 얘는 된소리로 적어요 그치 그리고 넓다라타 널찍하다 얄따라타 요런 것들 많이 나오지 자주 나오지 됐어 어 고 얘기야 그래서 다시 예사소리로 적는 애들 오케이 그 중에서 특히 누구 국다라타 높다라타 자주 나와요 된소리로 적으면 안 되고요 반대로 얄따라타 같은 경우도 뭘로 적어줘야 되고 된소리로 적어줘야 되는 애들이 되는 거야 되셨지 끝 여기까지는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10페이지에는 딱히 별건 없어 진짜 우리 프린트 가지고 있는 10페이지에서는 거의 별건 없어 그래서 10페이지는 그냥 쭉 읽어보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한 번 더 넘겨서 11페이지로 갈게요 11페이지 가시게 되면 27항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힌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뭐 어두운 파트냐면 합성어랑 파생어 모아놓은 거야 합성어하고 파생어 모아놓은 건데 포인트는 다 원형을 밝힌 거지 그치 그러니까 국말이라고 적는 거지 국말이라고 적으면 안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다섯 번째 줄에 여러분 우리 지금 27항 다섯 번째 줄에 세파라타 세누라타 시커머타 신누라타라고 나오지 그쵸 자 그 파트가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세파라타인데 만약에 뭐 뭐 세파라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세파라타 세빨같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뭐 시파라타 역시 맞춤법 싸움이잖아 그쵸 어떻게 구별하냐면 일단 봐봐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오게 되면 세세시시라고 보면 돼 그치 그치 이것도 아까 우리가 그 웃어른하고 위층 위층 할 때 했던 것처럼 천천히 갈게 천천히 얘네 다 접두사에요 여러분 접두사야 접두사인데 접두사인데 이렇게 사이쇼 붙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한 거야 왜 다 모으니까 지금 된소리와 예산소리니까 여기다가 시옷 붙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합성어 아니야 파생어야 접두사에요 접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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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만 공부하고 문제 풀 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이걸 모처럼 생각하면 쉬었다 사이쇼 생각하면 쉬운 거야 왜 사이쇼 다음에 뭐가 올 수 없으니까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올 수 없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그래서 얘네들은 사이쇼 시옷이 없는 게 다 맞춤법에 맞는 거야 그 다음엔 되게 쉬워 그 다음에는 시옷이니 없니만 하면 되게 쉬워 왜 모으면 좋아야 다 양성이니까 양성 온 거고 쉽게 말하면 그치 음성이니까 뭐가 온 거야 음성 왔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 그러면 시스는 언제 붙냐 뒤에 울림소리 올 때 노랗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새하고 셋 시하고 싯 이거 구별해 주시면 되는 게 예 이십 예 칠항 밑에 나오는 풀이가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는 뭐 별건 없죠 뭐 우리 책에서 여러분 아 프린트에서 책이 된다 프린트에서 부치미래 할아버지 나오는 거고 그건 별거 없고 부치미에서 네 번째에 나온다 며칠 요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던 거죠 그치 요기에 여러분 진짜 한국인이 어려워하는 맞춤법 톱3 안에 들어간대 음 며칠 지금도 사람들이 카톡이나 이런 거 할 때 뭘로 적는 경우가 많아 며칠 이렇게 적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며칠이 돼 며칠 요거 하고 뭐 있을까 어이 없네요 어의 없네요 어이 그치 어의 하면은 허준이야 허준 고마워 웃어줘서 그래서 어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뭐가 될까 희한하네야 희한하네야 희한하네 히읏 이엿 그치 요거 많이 나와 그래서 희한하네 어이없네 그치 며칠이지 요정도가 많이 나오는 거야 됐죠 그 며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집이 그거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8항 내려가지고 쭉 내려갈게 28항이야 얘네들 그거야 여러분 합성어 파생어 될 때 원래 있던 누구 사라지는 애들 리을 탈락하는 애들 그치 아들님 아드님 딸림 따님 다다리 달다리 다다리 기억나지 그거 모아놓은 거야 모아놓은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29항은 이게 여러분 이래봐도 자주 나와 이거 자주 나와 자주 나와 이런 거 시험이 어떻게 나오면 틀리는 거야 사흘날 틀리는 거지 그치 삼줄날 하면 틀리는 거야 얘네들은 합성어가 될 때 리을이 뭘로 변하는 애들이야 디귿으로 변하는 애들이야 디귿으로 알겠죠 그래서 요래해봐도 자주 나오는 애들이야 요거 사흘날 삼줄날 이러면 돼야는데 안되는 거야 알겠죠 그거 기억하시고 넘기면 돼요 그 다음에 30항에서는 별거는 없어 30항 해놨나 여기다가 안 해놨다 30항은 뭐 공부하는 부분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잇소리 공부를 했을 때 기억나 우리말과 우리말도 있고 우리말과 한자어도 있잖아 그거 공부하는 파트야 그거 공부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행정직 기출문제 뭐라고 했어 선직국 선직국은 우리말 우리말이야 우리말과 한자어야 우리말 우리말이야 우리말 우리말 알겠죠 근데 뭐 재산날 이런건 뭐가 되는거야 우리말과 한자어가 되겠지 그거 구별하는 문제가 30항이야 아셨지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쭉 내려면 풀이 보이죠 그치 풀이 보이면 여러분 별표 한번 치셔요 요 얘기거든요 요게 약간 역설적이야 왜 그러냐면 봐봐 찻집은 괜찮은데 찻잔 요게 좀 걸린단 말이야 그쵸 이음절로 된 한자어예요 그치 이음절로 된 한자어예는데 지금 뭐가 붙어있어 사회쇼 붙어있잖아 원래 여러분 한자어와 한자어가 붙었을 때는 된소리가 되더라도 사회쇼 붙이지 않는게 원칙이잖아 근데 예외가 뭐였지 찻간 택간 곶간 숫자 횟수 셋방만 예외잖아 근데 이 새끼는 왜 붙었냐 이 말이지 그치 예외야 예외가 아니라 얘는 조금 역설적이지만 얘를 여러분 한자어인데 이 한자어를 다라고 읽으면 한자어가 되는거고 얘를 차라고 읽으면 한자어가 아닌거야 좀 머리 아프지 한자어가 있는데 한자어가 안되는거야 오케이 이 한자어를 다라고 읽으면 진짜 뭐가 되는거야 한자어가 되는건데 이 한자어를 차라고 읽는 순간 얘는 뭐가 되는거야 고유어가 되어버리는거야 한자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론은 한자어 한자어지만 얘를 차라고 읽는 순간 고유어가 됐기 때문에 뭐 붙일 수 있는거야 사회쇼 붙일 수 있는거야 알겠죠 그래서 찻잔 차의 종류인 찻종 뭐 이런 것들은 뭐 붙일 수 있다 사이시옷 붙일 수 있다 그 논리에요 알겠지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다방이라는게 있었어요 다방 요즘 분들한테 다방은 뭐하는 곳이야 집 보는 곳이더라 그치 다방 뭐 이런거 있더네 근데 우리 때 다방은 뭐하는 곳이야 진짜 커피 마시고 차 마시던 곳이에요 그걸 다라고 읽으면 한자어가 되는거고 차라고 읽으면 고유어가 되는거지 오케이 정약용 선생의 호가 뭐야 다산이잖아 그치 이러면 한자어가 되는거야 근데 이거를 차 라고 읽으면 뭐가 된다 고유어가 된다 그 논리가 되는거지 되셨어 오케이 끝 여기까지가 그 풀이었구요 그 밑에 비읍 소리 덧나는 것도 중요하지 뭐 그치 원래 대나무 할 때 대나무 싸리나무 할 때 싸리나무인데 합쳐질 때 이상하게 비읍이 덧나 적을 때 뭐로 적는거야 댑쌀이라고 적는거야 알겠죠 근데 여기는 뭐 글쎄 시험에 별로 안나와 별로 안나오는데 그래도 역시 시험에 나오는거는 이게 더 이게 많이 나오지 왜냐면 접두사인데 종류가 몇야 몇개 있어 세개가 있지 뭐뭐 있어 여러분 헵 헷 헷 요거 구별해야지 그치 예 기억나죠 접두사 헷 헷 헷 헷 요거 구별해야 돼 해콩 이런식으로 그치 해콩 이런식으로 햅쌀 이런식으로 알겠죠 핵감자 이런식으로 구별해야 돼 접두사 구별하는 문제가 여기서는 맞춤법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돼요 됐지 끝 오른쪽 갈까 넘겨서 여러분 히읗소리가 덧나는거 여기 칠판보고 먼저 칠판보고 예외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게 이제 히읗 고경어라고 하죠 히읗고경어 또는 히읗종성체연이라고 해서 원래 히읗이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원래가 머리야 머리하고 히읗 적어줘야 돼 근데 여기에 뭐가 붙은 거야 가락이 붙은 거지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 얘랑 얘랑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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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랑 뭐가 되는 거야 축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락이야 머리카락이야 머리카락이 되는 거지 요것이 많이 나왔지 살고기가 아니라 뭐가 된다 살코기가 되는 거야 살코기 나는 살고기를 좋아해 돼 안 돼? 안 돼 살코기가 되는 거야 됐죠? 숙회 접두사 수 마찬가지 그치? 숙회 암케 오케이 수 퇴지 암퇴지 이런 식으로 다 거센 소리로 추격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접두사 수 붙었을 때 거센 소리 되지 않는 애들이 있어 외워야 돼 뭐 있지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수벌 그치 뭐 있어 또 수 거미 수 개미 수 고양이 끝 이게 네 가지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네 가지는 방법이 없는 거야 얘네들은 거센 소리가 되면 맞춤법에서 어긋나는 거야 근데 제일 그럴듯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요게 제일 그럴듯하지 수 벌 암 벌 그럴듯하잖아 틀리는 거야 수벌 암벌 요게 맞는 거야 알겠죠? 수 커미 수 케미 수 고양이 틀리는 거야 알겠죠?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여기는 알겠죠? 요건 외워야 돼 됐지? 끝 그 다음엔 여러분 준말이야 준말은 별건 없어 여기서는 13페이지에서는 별건 없어 13페이지는 별거 없고 14페이지 넘어갔을 때 몇 항이야 38항이야 38항 별표 치시고 와 진짜 딱 2시간 걸린다 여러분 그쵸? 2시간에 맞춰놓고 수업한 거 아니야 알겠죠? 시간 지나가는데 이거 대충 해야겠는데 그건 아니야 알겠죠? 자 38항이거든요 38항인데 30 아이고야 어 38항 여기야 이게 그거야 우리가 이제 모음축약할 때 하는 것들인데 일단 천천히 갈게요 여러분 자 봐봐 먼저 뭐부터 할까? 이거부터 먼저 하자 보이어야 그치? 이걸로 먼저 할게 자 축약인데 요렇게도 가능하고 요렇게도 가능하다 그 논리잖아 그쵸? 그래서 요렇게 축약하면 뭐가 되는 거야? 배허가 되는 거고 요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보여가 되는 거지 자 일단 1단계 여기서 맞춤법 문제로 나왔을 때 틀리게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이러면 틀리는 거지 그치? 배여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보 이 오 가 돼버리잖아 그치? 배여 보여 요게 되는 거야 됐지? 고얘기 그럼 요걸로 해볼게 쏘 이어 요렇게 요렇게 그치? 쇠어도 되고 모두 되는 거야? 쏘여도 되는 거야 역시 요렇게 이렇게 하면 또 뭐가 돼? 쇠여 하면 틀리는 거지 그치? 얘는 다른 버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 한번 더 추격할 수 있지 그치? 그럼 뭐가 될까? 쇠가 맞는 거야 그치? 근데 뭐 하면 틀릴까? 아이고 아이고 뭐가 틀릴까? 쇠 하면 틀리는 거지 그치? 이러면 틀리는 거야 이러면 또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또 쏘이 가 돼버리니까 또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아? 고고야 시험에 행정직 시험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이거 할까? 이거 추우니까 이쪽으로 와서 불 좀 쪼여 가 된 거야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하면 일단 1단계는 뭐가 되는 거야? 불 좀 쬐어 불 좀 쪼여 가 되는 거지 그치? 역시 쬐여 하면 또 역시 틀리는 거고 또 똑같아 불 좀 여다 쓸게 그냥 불 좀 쪼 또 맞다 틀리다 틀리는 거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뭐가 돼야 돼? 아이고 아잇 진짜 뭐가 돼야 돼? 불 좀 쪼 죄 요게 맞는 거지 오케이 은근히 많이 나와 은근히 근데 여러분 얘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다 두 개씩인데 왜냐면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사실은 논리로는 가능하거든 그랬을 때 요렇게 되면 뭐가 될까 여러분 뜨여가 되겠지 그치? 다만 지금 현재 한글 맞춤법에서는 얘를 인정 안 하는 것 뿐이야 인정 안 해서 요것만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인정하는 거 두 개가 되는 거고 알겠죠? 가능은 해 가능은 한데 맞춤법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되는 거야 알겠죠? 오타 누락된 게 아니라 됐지? 요게 38항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화면 보고 끝낼 건데 줄만 칠게요 여러분 그 다음 프린트해서 39항은 다 줄 쳐요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만만하지 않다 변변하지 않다 적지 않은 다 줄 쳐요 40항에서는 간편하게만 줄 치면 돼 간편하게만 줄 쳐요 그리고 마지막 장 넘어가서 붙임 위에서는요 왼쪽에 넉넉하지 않다 그 밑에 섭섭하지 않다 오른쪽에 생각하건대 그 다음에 깨끗하지 않다 못하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다 줄 치면 돼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줄 친 것들은 어문 규정에 있고 제가 화면에다가 만들어 놓다 보니까 줄 친 거고 시험에는 어떤 단어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도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야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뭘 외워야 돼? 공식을 외워야 돼 자 보세요 일단 1단계야 1단계인데 쉬워 언어려워 안어려워 그렇지 않으니 본말 적지 않으니 본말 그치? 여기가 줄임말이 되는데 되게 쉬워 여기가 빈자리잖아 그치? 여기가 빈자리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뭐하면 돼? 이렇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그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렇자는 적자는 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여긴 거의 시험에 안 나와 너무 간단해서 이제 여기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나올 건데 공식 잘 봐 공식 잘 봐 히읗을 먼저 찾죠 히읗을 히읗 하가 아니라 히읗이야 알겠죠? 줄임말일 때 히읗을 먼저 찾아 그 다음에 외워야 돼 히읗 왜 계속 걸리냐? 아 여기 걸리는구나 히읗을 먼저 찾아 그리고 여기 봐봐 니은 니은 기역 그치? 니은 니은 기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울림소리냐 울림소리가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음에서 울림소리 뭐 있어? 노란 양말 있잖아 그치? 그거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여기가 울림소리고 여기는 뭐야? 안울림소리지 자 공식이 외워야 돼 울림소리가 오면 히읗하고 그 뒤에 오는 자음하고 축약을 시키세요 이게 공식이야 축약을 시켜요 울림소리잖아 축약을 시켜요 그치? 근데 안울림소리가 오잖아 그러면 통째로 날려요 하를 이게 공식이야 오케이? 그럼 봅시다 니은이네 축약해야 돼 그럼 1단계가 뭐 되는 거야? 야 이거 뭐하지 않다 만만 치 안타 가 되는 거야 야 이거 만만치 않다 그치? 그럼 마지막 단계야 치 니은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뭐가 맞는 거야? 만만치 않다 가 되는 거야 이 싸움은 이거보다 되게 치열해 왜 그럴까?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그 싸움이거든 그치?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칠칠 잔다 칠칠 잔다 변변 잔다 변변 잔다 그 싸움이란 말이야 단어를 외우면 안 돼 공식을 외워야지 알겠죠? 울림소리가 오면 뭐 하시라고? 축약시키시고요 안 울림소리가 오면 통째로 날리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울림이니까 변변 치 아 미안 변변 치 안타가 되고 변변 치안타가 되는 거지 근데 넉넉은 지금 기억이잖아 안 울림이 왔잖아 그럼 히어타 날린다니까 그럼 뭐가 1단계야 넉넉 치 안타가 되고 넉넉 지안타가 되는 거야 역시 이 싸움은 넉넉 지안타냐 넉넉 치안타냐 싸움이 되겠지 그치? 그거 얘기야 되셨어? 요거야 그래서 울림이 오면 축약 안 울림이 오면 뭐야? 날리는 거야 계속 해볼까? 섭섭하지 않다 도 마찬가지야 자 히읗 쳐잡고 비읍이야 울림 안 울림 안 울림 날려 그럼 1단계 뭐가 되는 거야? 섭섭지 않다가 되는 거고 마지막 섭섭지 않다가 되는 거지 그치? 깨끗하지 않다 안 울림 시옷이야 그럼 날려 그럼 뭐가 돼? 깨끗지 않다 깨끗지 않다가 되는 거야 됐지? 못하지 않다 시옷이니까 못지 않다 못지 않다 그치? 익숙 날렸어 그럼 뭐가 돼? 익숙지 않다 익숙지 않다 괜찮지? 그치? 자 간편하게야 니은이다 뭐 하면 돼? 축이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간편케가 돼버리는 거지 그치? 책에 있는데 다정하다도 마찬가지거든 히읗 찾았잖아 이융이잖아 그럼 뭐 되는 거야? 와 다정타 쓸 수 있는 말이야 다정타 오케이 다정하다 다정타 가능한 거야 이해 되셨어? 고고야 오케이 오케이 처음에 엄청 나왔지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 건대 생각 컨대 외우면 안 돼 외우면 100% 틀려 100% 틀려 생각 건대 생각 컨대 단어 외우면 100% 틀려 공식을 외워야지 히읗이잖아 안울림이잖아 뭐 하면 되는 거야? 날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맞는 거야? 생각 건대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또 기억난다 13년도야 12년도야 전라도 광주에서 수업할 때 있었거든 어떤 애가 왔고 아 쌤 저 아이가 안 헷갈립니다 막 이러는 거야 아 여기 경상도구나 내가 경상도가 됐나 봐 버전이 전라도 하수리가 안 떠오른다 거시기 흘러하니까 거시기인 줄 아시오 이런 게 전라도인데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안 헷갈린다는 거야 왜 안 헷갈려? 생각 건대 생각 건대 저 건대 나왔거든요 되게 이상했어 제가 건대 나왔기 때문에 생각 건대가 맞아요 솔직히 말해도 돼? 얘가 어떻게 건대 갔지? 얘가 어떻게 건대 갔지? 건국대도 꽤 낮지는 않아요 건대도 꽤 세단 말이야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애가 어떻게 건대를 갔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면 단언 건대 단언 건대야? 안 되는 거지 공식을 외워야 돼 그치? 얘가 안 울림이니까 날려 생각 건대가 된 거야 자 근데 맹세 단언 모음 니은 울림 소리잖아 그럼 얘네들은 뭐 해야 돼? 추격해야지 그래서 뭐가 돼야 돼? 맹세? 건대 단언 건대가 되는 거지 건대가 아니잖아 이해 되셨어?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울림 소리냐 안 울림 소리에 따라서 뭐하다?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그거 체크한 거 공부하시면 되고 제법 많이 나오죠 알겠죠? 울림 소리가 오면 축약 안 울림이 오면 통째로 날려요 알겠죠? 그거 보시면 돼 자 그럼 진짜 마지막 15페이지 맨 마지막에서 붙임 3이 나오죠 붙임 3에서 아이고야 수거냐 갑자기 붙임 3에서는 첫 번째 줄에 요컨대 요컨대 동그라미 하시고 와 이거 하마터면 겁나 많이 나온다 하마터면 시험에 뭘로 나오면 틀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마터면? 하마터면은 안 헷갈려 하마트면이 진짜 헷갈리지 하마트면 하마터면 하마트면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 하마트면이야 하마터면 아니야 알겠죠? 하마터? 하마타 다 안 돼 하마트 헷갈리면 안 돼 하마터 알겠죠? 하마터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이게 맞는 거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안 돼 매력적이지 그치 하마터면이고요 그 옆에 하여튼도 요것도 역시 매력적이야 그치 하여튼 얘 시험에 나올 때 뭘로 나올 것 같아? 받침에 히읗 집어넣는 거야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위에 아무튼도 마찬가지고 히읗 받침 넣는 거야 넣으면 돼야 안 돼? 안 돼 알겠죠? 근데 뭐니뭐니 해도 하마터면이 최고야 하마터면이 되셨지? 자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살펴본 어문 규정이 되겠어요 되셨지? 시험 앞두고 있는 얘기는 지난주에 다 했으니까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리면 여기는 그냥 군무원을 위한 기본적인 무료 특강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이 7월이고 이제 8월 지나가면 9월부터는 이제 군무원 단독반이 열려요 그러면 그때 새로운 교제와 함께 군무원을 위한 기본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주변에서 공부하겠다고 하면 알겠죠? 유승범 빼고 다 괜찮아 하지 말고 알겠죠? 그러지 말고 괜찮아 해 주셔야 알겠죠? 자 7주간 수업 들으신 후 고생 많으셨고 9월달에 군무원 단독반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